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군인 꿈은 규율, 책임, 보호, 혹은 권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군인으로 등장하는 자신이거나 다른 군인을 보게 되는 꿈은 꿈꾸는 이해 내면에 자리 잡은 책임감, 강한 규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군인 꿈은 특히 직장, 가정, 혹은 사회적 역할에서 특정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며, 현실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규율과 책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군인 꿈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꾸는 이가 가정, 직장, 혹은 사회에서 부여된 역할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꿈에서 군인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주어진 임무에 따라 타인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군인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강한 방어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할 때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꿈은 자신이 극복해야 할 도전이나 장애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과 전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꿈꾸는 이는 현실에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이 꿈속에서 군인으로 등장하게 하며, 현실에서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됩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상하관계를 중요시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따라서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권위적인 인물과 갈등이 있거나, 규율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내적 갈등이 군인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권위적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꿈에서 군인 이미지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은 자기 통제와 규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의 군인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하거나,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군인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 되는 꿈은 스스로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스스로에 대해 더 강한 규율을 적용하고, 자신을 단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군인과 함께 있는 꿈은 강력한 권위자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강한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보호받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을 받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명령이나 규율을 따르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상사나 가족 내 권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태도에 따라 자신이 현실에서 규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전투 중인 군인을 보는 꿈은 자신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거나 갈등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투 중인 군인의 모습은 꿈꾸는 이가 내면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받는 꿈은 자신이 아직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암시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있는 꿈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음을 반영합니다. 전쟁터는 고도의 긴장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사례 1 직장 내 압박을 받던 어시가 군인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꿈 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상사에게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꿈속에서 군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현실에서 직장 내 권위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어시의 태도는 현실에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그의 심리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사례 2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b씨가 군인 훈련을 받는 꿈 b씨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며 꿈에서 군인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b씨가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함을 나타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례 3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인이 되는 꿈을 꾼 c씨 c씨는 최근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었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서는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은 c씨가 현실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냈으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4 가족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는 d씨가 군인과 함께하는 꿈 d씨는 최근 가족들의 높은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속에서 군인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가족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동시에 가족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규율을 따르고자 하는 부담감이 반영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5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d씨가 군인 전투를 관찰하는 꿈 d씨는 최근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꿈속에서 전투 중인 군인을 관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d씨가 현재 문제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직장 내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인인 자신이 무기를 잃어버린 꿈 함께 일하는 동업자의 배신이나 진행하는 일에 중단을 하게 될 진처 행진하는 군인을 본 꿈 행진하는 군인을 본 꿈은 전략 또는 정책 수립이 잘 진행되거나 사상의 선전 등의 일이 잘 추진된다. 군인모자를 쓴 꿈 현역 군인이 군모를 벗는 꿈이라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휴가를 나오게 되거나 군인모를 마치고 제대하게 되는 꿈이다. 군인들에게는 아주 반갑고 기분 좋은 꿈일 것이다. 제대한 후인데도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직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책을 막게 되거나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꿈이며 사병이 장교모를 썼다면 크게 생진하는 좋은 꿈이다. 모자를 잃어버리는 군인을 보는 꿈 강등 면직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행진하고 있는 군인들을 본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잘 추진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꿈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군 제복을 입고 말을 타는 꿈 군문에 들면 장군이 되고 일반 공무원은 승진하여 장급이 된다. 군모를 벗고 집에 나타난 군인을 보는 꿈 군모를 벗고 집에 나타난 군인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입대한 아들이 벼랑간 휴가를 오게 된다. 군복 차림으로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 군복 차림으로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을 꾸게 되면 획일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 편견편해, 과다한 업무에 대한 회피심리 등을 상징한다. 군인이 중대별로 구보하는 꿈 군인이 중대별로 구보하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이나 작품들을 접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 군인이 철모를 벗고 집에 나타나는 꿈 군인이 철모를 벗고 집에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휴가를 얻어 고향에 오게 된다.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린 꿈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린 듯 꿈을 꾸게 되면 아끼는 사람이나 도구를 잃어버린다. 부상당에 쓰러져 있는 군인을 보는 꿈 군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당한 군인을 본 것은 목표 추구 과정에서 무언가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으니 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는 건강을 잃게 되고 일도 망칠 수 있으니 가던 길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은 것을 보는 꿈 그 사람이 휴가 또는 제대를 한다. 그가 군복 또는 작업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면 그가 좀처럼 집에 오기 힘들다. 군복이나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 기다리는 군인이 휴가를 오지 못한다. 군복 입은 지인을 보는 꿈 기다리는 군인이 휴가를 오지 못한다. 군인들이 행진하는 꿈 꿈에서는 바라는 목표나 희망이 군인이란 대상을 통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인들이 줄을 맞추어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고 있는 꿈이었다면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일등이 순서에 맞게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잘 정비되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행진은 하대 중구난방이었다면 실제 생각이나 일도 잘 되는 듯하지만 내용은 충실하지 못할 것이다. 순조로운 일의 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린 꿈 동업자를 잃게 되거나 일에 대한 방법 또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꿈 장군하고 악수를 하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사업발전에 행운을 얻는다.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강한 세력의 압력에 불복하게 된다. 군인 모자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는 꿈 모자는 기능적인 면에서 도우미, 윗사랑, 보호자, 집 등을 상징하며 예와 사치의 측면에서 명예, 권세, 계급, 신분, 직업, 반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모자 중에서 앞에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애정과 우정, 부부간의 문제들이 순조롭게 펼쳐질 암시이다. 꿈 속에서 앞에 챙이 있는 군인 모자를 쓰고 거수경례를 했다면 주변의 반대나 극심한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소망을 달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상위 군인이 걸어오는 꿈 상위 군인이 걸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때임을 암시한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유고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본 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큰일을 성취하거나 추앙받게 될 짐초 학생이 장교나 하사관이 되는 꿈 수석급장이 되고 일반인이 장교가 되면 특세하거나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 자신이 군인이 되어 대포나 탱크 군함 등을 이끌고 적과 싸우는 꿈 스스로 적과 대면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는 당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기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이다.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직장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큰 사업에 관여하게 되는 꿈이다. 또는 일과 관련된 큰 단체를 움직이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병 중인 환자는 주의의 도움이나 고급 의료신 장기 기증자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군 장성이 되어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명예 등이 있다. 장군이 직접 훈장과 계급장을 달아주는 꿈 승진을 하여 부서의 장이 되거나 상, 훈장을 받는다. 진급, 당선, 합격, 행운 등이 있다. 상사 군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실력자나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진조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는 꿈 실제로 각종 회의나 행사장에 참석하여 엄숙한 의식을 체험한다. 군모와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꿈 실제로 군에서 제대하여 고향 앞으로 떠나게 된다. 초록, 이집, 변동 등이 있다. 군인에 관한 꿈 실제의 군인, 경찰, 학생, 승려, 집공 등의 사회 집단 또는 그 일원의 동일시이고 법규, 시책, 선전문, 책자, 기타의 일거리를 상징한다. 자신이 군인이 아닌데 무장을 하는 꿈 어떤 기관, 단체의 일원이 되어 중책을 진다. 작품이나 업적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꿈 구기영화를 누릴 길몸이다. 교장교감을 현역 군인이 본 꿈 사단장과 부사단장, 대대장 등과 접할 일이 생긴다. 군복을 입고 적진을 거니는 꿈 사업, 일거리, 작품 등이 어떤 기관에서 어려운 절차를 밟게 된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이 들어온다. 자신이 별 4개를 다한 장군이 된 꿈 사회적으로 적어도 4가지 이상의 공로를 세워서 각종 단체의 우두머리로 추대된다. 군인 장교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꿈 상관에게 동료 직원과 더불어 어떤 정환을 하게 된다. 장교가 견장을 다는 꿈 상을 받는 일이 생기거나 진급 또는 명예가 주어진다. 군인이 되어 총알 쏘는데 쏘는 것마다 명중하는 꿈 조준하는 것마다 명중이니 계획하는 일이 생각대로 척척 맞아떨어진다. 방해자나 장애물은 마치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없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알려야 할 시기이다. 사소한 일이든 큰 사업이든 생각하는 일마다 기분 좋게 잘 풀려나갈 것이다. 시험은 승진운도 매우 좋은 꿈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군인용파를 얻은 꿈 지위가 높아지고 다방면에 몰입하게 될 짐조 자신이 군인이 되어 모자나 무기를 잃어버리는 꿈 칩칙이 강등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를 잃게 될 것이다. 군복에 쓴 자기 이름을 보는 꿈 진급 대상자가 되고 백지에 쓴 명철을 보면 진급되지 않는다. 군인들이 단체로 전투모를 쓰고 있는 꿈 집안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이 날로 번창해질 짐조 사병의 꿈에 장교모를 쓰거나 교장 계급장을 다는 꿈 출세하거나 권리, 지리능력을 얻거나 상관의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이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꿈 취직, 직책의 변동 등을 가져온다. 일반인이 군모와 군복을 입는 꿈 취직, 직책의 변동을 가져온다. 군인의 견장에 빛이 찬란한 꿈 큰 업적과 공적 사항으로 1계급 특진하거나 상, 분장을 받는다. 군인이 단체로 철모를 쓰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날로 번창한다. 군인의 계급장이 유난히 빛나 보이거나 눈에 띄는 꿈 한동안 힘들게 했던 일이 해결되고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징조로 윗사람으로부터 일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게 될 암시의 꿈이다. 군복을 입고 적의 진영을 돌아다니는 꿈 군복을 입고 적의 진영을 돌아다니는 꿈은 자신의 작품이나 어떤 기관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군복을 입고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 군복을 입고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은 편협된 사고방식 편견, 획일적인 가치관, 과다한 업무에 대한 회피심리를 상징한다. 군인들이 일제히 철모를 쓰고 서 있는 꿈 진행 중인 일이나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풀려가고 있는 짐조다. 군인들이 전투모를 단체로 쓰고 있는 꿈 하는 일이 날로 번창의 짐을 뜻한다. 꿈의 사방이 장규모를 쓰거나 장규 계급장을 달면 자신의 일이 남에게 인정이나 보호를 받게 되고 출세, 권리, 지휘, 능력 등을 얻게 된다.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는 꿈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군인에서 제대하는 꿈 군인에서 제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욕정에 사로잡히다가 이제 해방되고 싶다는 심리가 꿈으로 표출된 것이다.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꿈 군인은 빠른 시일 내에 휴가를 나오게 됨 군인들이 군모나 금복을 여기저기에 벗어놓은 꿈 군인은 임무를 완수하고 제대한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꿈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기다려왔던 휴가가 취소된다. 군인이 전사자의 유고를 가져오는 꿈 군인이 전사자의 유고를 가져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이 좋은 결과를 얻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징조다. 군복을 착용하고 적진을 향해 걷는 꿈 어떤 기관에 의해 사업이나 일거리, 작품 등이 힘든 절차를 거치게 됨 군인과 경찰관이 서로 싸움을 하는 꿈 어떤 업무와 일거리로 언쟁이 발생하거나 꼴불견을 보게 된다. 자신이 군복에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꿈 어떤 일을 할 준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책, 입학, 취직 등 각종 시험이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직접 행동으로 나갈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그 일은 당신의 노력과 준비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며 누구의 도움이나 행운이 굴러들어와서 되는 일은 아니다. 혹은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군인이 연병장에 사열을 하는 꿈 어떤 특수단체나 조직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행사를 치르게 된다. 군인이 되어 훈련받는 꿈 온갖 산전수전을 겪고 삶에 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 인생 독본이다. 군인이 유골상자를 가져와서 자신이 슬피 우는 꿈 유골상자는 성공, 성취 등을 암시하는 사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애써온 일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주의의 인정도 받는다. 좋은 의미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유골상자를 보고 당신이 슬프게 느꼈다면 느낀 만큼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였음을 말한다. 시험은 승진훈 재물원도 최상임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다만 경솔하게 행동하다가는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군복을 입은 꿈 일한 만큼의 보장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난다. 취지의 직책의 변동 등을 가져온다. 사령관이나 장교에게 기합이나 구타를 당하는 꿈 자신에게 문책 또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일단의 군인이 대포를 포진하고 동쪽을 향하여 쏘는 소리가 요란한 꿈 자신의 사업, 소망이 크게 이루어져 세상을 담동시키며 기론이 열린다. 사병을 거느린 장교에 관한 꿈 자신의 지휘 능력과 역량이고 적이면 어떤 일의 주처 부분을 상징한다. 자신이 군인처럼 전투복장을 하고 있는 꿈 자신이 군인처럼 전투복장을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영향력이 있는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군인 옆에 군모가 여러 개 벗어 놓여있는 것을 보는 꿈 장교가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군인이 특수훈련과 재식훈련에서 훌륭한 묘기를 부리는 꿈 전국체육대회나 프로축구, 야구장에서 선수의 묘기를 보게 된다. 군인이 행진을 하는 것을 보는 꿈 전략, 정책, 사상, 선전, 계획한 일 등이 잘 추진된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산야에 죽은 군인들의 시태가 여기저기 나등굴고 있는 꿈 점차 직장운이 트이고 재물과 복록이 늘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